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죠. 그동안 바이든 수혜주로 거론됐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기억나시나요? 태양광도 있었고 풍력도 있었고 등등 다양한 관련주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미국 기업 두 곳도 넓게 본다면 친환경 에너지주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주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생활과 또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자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웨이스트, 쓰레기 그리고 매니지먼트 뭔가 관리한다라는 것 같은데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영웅문 글로벌 창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010을 쳐주세요. 해외 주식 현재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티커가 WM입니다. 그냥 약자로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WM은 미국 주식할 때 중요한 티커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481억 US달러 정도고요. 한화로 치면 약 53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는 북미 지역에서 1등 폐기물 처리 회사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레기는 너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워낙에 넓고 사람도 많고 소비도 많이 이뤄지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누가 관리를 하냐.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폐기물 처리 회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또 수거를 하고 이송을 하고 재활용도 하고 또 이런 매립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 전반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드를 보면요. 주택가에 집집마다 큰 초록색깔 쓰레기통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 쓰레기통을 수거해가는 초록색 트럭이 있죠.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깔 이거 집집마다 있는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에 보면 WM이라는 로고가 박혀있는 큰 트럭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예요. 지금 올해부터 중국에서는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또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일회용품이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회사들이 좀 이득을 벌 수 있다고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폐기물 관련 사업은 70%를 미국의 민간기업이 하고요. 30%를 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70% 중에서 25%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의 특성상 앞으로 폐기물은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립지가 부족하다면 매립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이 회사라는 거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2010 해외 주식 현지과 창에서요. 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시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설립 연도나 상장일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이 폐기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립 단가도 올라가면서 이 회사는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WM은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배당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서 확인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653 화면에 들어가면 종목별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돋보기 화면에다가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2653, 2653이라고 검색하시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US 달러 기준으로 돼서 지금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04년부터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요. 여러분 공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정말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당 자체는 1998년부터인데 늘린 기간을 보면요. 2004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그러니까 약 1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준 배당성취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당 귀족주, 배당킹 이런 명칭들을 들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만든 표인데요. 정말 유용할 것 같으니까 이 화면 나오면 캡쳐를 하세요. 자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배당성장주의 분류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지위가 좀 많아요. 배당킹도 있고 배당귀족도 있고 배당어치버 이게 바로 아까 성취자죠. 배당챔피언, 배당컨텐터 그리고 배당챌린저까지 있는데 보통 이 배당킹이라는 거는 50년 이상으로 배당을 증가하거나 지급한 기업이에요. 존슨앤드존슨 그리고 코카콜라, 3M 같은 기업들이 있고 배당귀족주는 25년 이상으로 배당이 늘어났고 지급을 하면서 S&P500 지수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어치버는 10년 이상으로 배당이 증가하고 지급이 되면서 일정 수준 규모의 유동성을 또 만족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 기업도 있고요. 이런 지위라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화면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배당성취자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럼 주가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는요. 0601 들어가시면 종합차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돋보기 화면에 0601 검색하시면 종합차트가 열립니다. 자, 보면요. WM의 주가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다가 2월에 126달러선에서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2020년에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죠.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월 26일 기준으로는 113달러선에서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업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물을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아메리칸 워터벅스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상하수도 유틸리티 기업으로요. 매출이란 고객수로 봤을 때 1등 기업이에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럴수록 우리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상하수도를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군시설이나 민간시설과 장기 계약을 맺어서 미국 내에서 46개 주,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도 관련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는 제가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영웅은 글로벌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식 현재가창 어디라고 했죠? 2010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2010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기업명의 약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AWK로 해볼게요. 아메리칸 워터웍스, AWK 이렇게 치면요. 나오죠. 지금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S&P500 지수에도 속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약 288억 달러, 그리고 한화로 치면 약 31조 원입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메리칸 워터웍스, 여기 보시면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까 군시설하고도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로고가 별 모양에다가 이렇게 물이니까 물결이 좀 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미국의 상하수도 요금이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하수도 관련해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한 물연구재단에서 낸 리포트를 보면요. 201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노후화된 이런 수도시설,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34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메리칸 워터웍스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코엔 앤 스티얼스에서는 아메리칸 워터웍스에 대해서 높은 현금 흐름이 꾸준한 배당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고매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배당 어디서 본다고 했죠? 자, 2653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돋보기 들어가서요. 2653 검색해 주시고요. 아메리칸 워터웍스의 배당이 나와요. 역시나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배당을 줬을지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계속 내려보시면요. 음, 정말 오래됐네요. 지금 보면 1985년부터죠? 1985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린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종합차트 어디서 본다고 했죠? 0601 들어가시면 됩니다. 0601 들어가서요. 자, 아메리칸 워터웍스의 주가를 보면 정말 쭉쭉쭉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기준으로는 159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미 쪽의 수지를 또 책임지고 있는 아메리칸 워터웍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 보고 있으면 좀 길지만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북미 지역의 쓰레기와 또 수지를 책임져주고 있는 회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아메리칸 워터웍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글로벌 핫리포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제가 다 지켜보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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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